준비되었으면 하고 갈게요 예! 예! 싹싹싹싹싹싹싹 대리다가 발을 따다가 상대를 가득히 심어놓고 가끈사랑 새길 그 점이 약속한 그 점이 시골마다 구절초라 필요한 여섯대로 잊지 못해 불안대로 피워지고 피워진 사랑 엄청 못을 받기게 뺏어 놓은 천천히 널 우리 구절초라 피는구나 그 사랑 구절초라 불안정 구절초라 피워지는 구절초라 어서오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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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다가 달을 따다가 산대들 가득히 심어놓고 다 버린 사랑 새길 그 점이 약속한 그 점이 속마다 부진초락이 없구나 빛지고 배분한 대로 피워지고 피워진 사람 엄청나설받기네 뺏어 놓은 천천히 뭘 부진 부절처럼이 없구나 그 사랑 부절초야 그 연정 부절초야 빛지고 지는 부절초야 그 사랑 부절초야 그 연정 부절초야 빛지고 지는 부절초야 어서오세요 우리 새로 오신 언니들을 위해서 저 가슴 바치고 경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치아들이 전부 다 튼튼하신가 보네 옥수수를 하모니카를 불고 계시네 각스리 마당에 왔으면 옥수수를 하모니카를 불고 엿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거지 앞에서 옥수수를 먹고 계시네 몰라 아무거나 드시고 어때? 치아가 튼튼할 때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그거 드시고 난 후식으로 이제 엿먹으면 돼 이식 틀리 의치해도 엿이 안달라붙는 엿이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좋아요 자 내고양 익산 노래있죠 우리 대항산TV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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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자의 인생 시작 언니들 album 해외 Leon 나를 아껴주는 곳 바로 내 고향 빛산 천재의 사랑 대왕군 이른 삶이 온천삼 내 사랑 빛산 바다의 눈빛이 되어 바다의 사랑이 되는 곳 그리고 내 고향을 사는 곳 천연로도 빛산한 내 고향 언저나 여쭤봅합시다 그러면 좋아하게 한참상 가수님의 언저나 여쭤봅해주세요 천연로도 빛산 천연로도 빛산 야 오카! 썩고 났어 멋있어 어서오세요 아름답고도 살기 좋은 입사는 남아도 뭘 말하네 내 사랑 내 사랑 나를 아껴주는 곳 바로 내 고향 빛산 천재의 사랑 대왕군 이른 삶이 온천삼 신성한 내 사랑 내 사랑 빛산 하나의 빛이 되고 하나의 사랑이 되는 곳 그리운 내 고향 빛산 천연로도 빛산은 내 고향 천연로도 빛산 천연로도 빛산은 내 고향 천연로도 빛산은 내 고향 아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세 여자가 앉아계시니까 젖 중에서 제일 맛있는 새우젖 중에서 어떤 젖이 제일 맛있어요? 새우젖 중에서 제일 맛있는 젖 육젖이요 육젖이 제일 맛있잖아 그지요 봄에 나는 것은 춘젖이요 가을에 나는 것은 추젖이요 그리고 또 육젖 육젖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여자가 셋이 모이면은 젖 가슴이 몇 개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갖고 여자 셋이 모이면은 젖을 육젖이라 그러네 그치? 말이 재밌죠 맞아요 이렇게 웃다보면은 늙지도 않고 또 많이 웃고 많이 박수치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면은 내가 치배도 안 걸리고 그려 그쵸?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을 보내고 저기 뭐야 짬을 맞춰서 보내고 왔는데 요즘은 아들을 며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은 남의 집 사돈집에 내 아들을 주는 거야 남의 집 사유가 되는 것이고 딸은 또 어떻게 해요? 시집을 보내면은 내 딸이 아니고 남의 집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야 자식이 없다 생각하는 게 제일 배속 편한 것 같아 그쵸? 서로가 잘하지만은 그래도 없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키울 때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마음 가지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네 예를 들면은 이거 뭐여? 저 앉아 가시고 이 차 말라고 죽겄다 진짜 하하하하 불난 집에 부채질하게 그냥 하하하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지 서운한 점을 가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어저께 이르되 요즘은 인터뷰를 어 결혼하는 신랑 신부한테 시모님이니까 인터뷰를 하라 그러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잖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응? 뭐니뭐니 해도 뭐니가 좋은 것 같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번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세번째도 건강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행복하면서 많이 웃으면서 살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니가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랬더니 이 사진 찍던 그 카메라맨이 뭐라 그러지 이야 말씀도 어째 이렇게 참 이쁘게 잘하세요 마음을 비우고 살자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서로서로 서운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풀자 그러면 아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며느리지만 서로 존중해주면 며느리가 내가 존중하는데 지가 안하면 백이겠어 그렇지요? 그럼 그러니까 서로 너무 잘할라 그러지 말고 그냥 딱 그냥 그 기준치만 하면 돼 너무 잘할라 그러면 오바가 되면 서로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안 돼 서운한 거 있으면 아 얘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 거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랬구나 그러면 되는 게요 자 준비됐으면 한번 또 갑시다 아이고 병원 이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병원 이장님 노래 나오지 말고 벌써 어짜하여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빠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공간 우리 무화 재밌게 찍고 막공연지입니다 자 조금더 숨죽하네요 사기도 안다 하고 이렇게 마지막 강 가셔서 점수 타는 여기 약도 음식 안에서 또 티림찜에서 만날 것 좀 드시고 나름에서 맛있게 쓰세요 내 모든 그리움을 그 가슴에 맡겨 놓고 그 가슴에 맡겨 놓고 기다려 놓고 기다려 놓고 힘이 가려 놓고 대답 없는 방심 너무나 잘난 사람 알아볼 순 없는 사람 내 팔은 내 마음을 모른다 하시겠죠 혼자 좋아 혼자 하는 바보 같은 그런 사람 모른다 잊었다 예전에 잊었다 내 사랑은 어쩌나요 여자의 인생의 흑산대 아가씨 찢어있고 세 곡 연속으로 웨덜리를 엮어서 주세요 장구를 좀 치고 우리의 공연을 좀 즐겁게 한번 해줘야겠어요 악수 법리의 악성 소리 악수를 대체 침이 안 들려 아이씨 자 간다 아이씨 으 보다 겁난 당신이 없었을 걸까 너무나 참을 난 사랑 나에게는 혼자 알아 애타는 내 마음을 보는 당신을 좋아 혼자 하지마 혼자 하는 타고받는 그런 사랑 보로나만 잃었다 예전엔 잃었다 후기를 돌리시키기 내 눈물은 어쩌나요 모른다가 잃었다 예전엔 잃었다 후기를 돌리시는 내 사랑은 어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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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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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머리 하늘 닿는 하달랑 사랑아 이 넓은 땅이 옳지 않거냐 아싹 검은 머리 땅을 닿는 아무난 사람아 저 푸른 하늘 보이지 않거냐 아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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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спыт 아삉 아싹 찰낫고도 없다고 혼나도 돌아가갈 때 빗속인 것을 폭탄하게 오지 못하나 진짜 생활을 넘기며 구름처럼 흘러들 하겠나 촬영 경매 저기 달래가 한번 갈까요? 달래가? 달래가 한번 갑시다 달래나 보지 누가 주나나 보지 아이고 우리 패트리스 피토리아 안녕하세요 패트리스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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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려요 또 이렇게 주말인데 또 우리 도현TV랑 칠봉이TV 또 황비비TV님 그리고 초시민품바TV 이렇게 와주신 우리 유친이들 모두 모두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또 인사드립니다 열흘 동안 저희들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격려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또 사랑의 후원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비님! 비비님 지금 나오실래요? 나 노래 한 곡 하고 그러고나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저 오빠들이 오셨는데 또 우리 비비님을 보시려고 이렇게 마지막 공연한 날까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다시 한번 인사를 실척으로? 당신이 하세요 아니 나 아내도 나왔어 나 아내도 받았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아싸 네 좋다 자 자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앉아서 한번 해보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습니다 그 돌아 꼭꼭 숨김여소세요 간호인들 알 수 있게 고맙습니다 그도 말보다 미련한 사람아 바람도 불쌓어 서로 먹으러 간다 다른 내가 해다 슬픈 사람 우리 나를 태어날 때 전부 다 우리 견뎌으로 태어났잖아 사랑을 더 많이 받네 오빠 욕먹으면 안 되니까 열하로만 살아지마 아직 개신을 못했어 마리나 한껏 해보지 사랑한다고 그토록 꼭꼭 숨기려는 아무 힘든 아들숨 날마다 눈물이 내 눈물이 아무데도 말 못한 미련한 사람아 바람도 불쌓어 서로 먹으러 간다 바람도 불쌓어 서로 먹으러 간다 달래가 말해 다 갈픈 사람아 날마다 눈물이 흘린 눈물이 바람도 불쌓어 서로 먹으러 간다 바람도 불쌓어 서로 먹으러 간다 바람도 불쌓어 서로 먹으러 간다 아이고 감사해요 아직 덜 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갑시다 10만구 광산 한번 갑시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박수 한번만 쳐줘봐 그렇지 멀리 있지 말고 연극은 가까운 데서 봐야 돼 영화는 멀리서 봐야 되지만 연극은 앞에서 봐야 돼 어서오세요 패션이 아주 줄인다 언니 그 바지 어디서 샀어요? 바지가 아주 그냥 끝내주네 내가 이거 더 돋보이지 않을까? 거지 옷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매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고로 여자하고 집은 갖고 해야돼 그렇지? 갖고 해야만은 이뻐지고 집도 금이 덜 가고 그러는 것이 사람이 안 사는 집보다 사는 집은 사람이 온기가 느끼기 때문에 집도 빨리 허브러지고 그러지 않는답니다 이리 좀 앉으셔야 뜨거운데 땡빛 따지 말고 여기 여기 그늘로 앉으세요 그래요 10만구 광산 준비됐으면 한번 갑시다 그러고 나서 우리 비비큰반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왕비비큰반에 사랑하는 차례 경배 헤이 10만구 광산 10만구 광산 34년 4년 5년 4년 5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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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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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췄고 가기 전에 오빠 뭐 하신데요 우린 이뻔게 간다 오빠 좋다 오빠 좋다 우린 이뻔 찾아가자 왕모난 산 놀라 걸지 가락처진 못 어디면 평포병과의 가락시길은 방라염논을 속옷을지 손사랑 장봉이야 무덤참자 행복이 오와 권님내야 우리 이믄 권님 아까 오빠 오빠 우린 이뻔 찾아가자 우린 이뻔 찾아가자 이뻔 찾아가자 우린 조심히 하고 셋이서 이뻔 찾아가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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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On 예 예 나 사사 찾아갈지 봄아예 춘광춘세 꽃다파 저 고수길 봄아 헌닛내야 우리 게임을 하지 않나 봄아 좋다 봄아 좋다 wee 핑 уш 왓아 꽃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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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